홍지야, 나 엄청 맛있는 젤리 발견했어 우리 홍지 젤리 좋아해요, 젤리 자, 젤리 아! 이 젤리는 뭐냐면 불꽃 카리스마, 숨적 마초남 강렬한 눈빛과 터프한 행동으로 여자를 리드하는 남자 중의 상남자 아, 이거 좋아! 이거 좋아!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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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! 아, 왜 이렇게 덥지? 아... 터프한 행동 아, 더워! 아, 더워! 아, 더워! 아, 더워! 아, 더워! 야, 빨리 벗기 전에 외겨라! 아, 더워! 좀 벗어봐! 아, 더워! 벗어보래! 빨리 외겨라! 아, 좀 벗어봐! 빨리 벗기 전에 외겨라! 어, 힘난다! 나 아들이 지금, 나... 메리야... 아저씨지! 아, 안에 티 반칙이죠? 에이, 그거 왜 입었어? 빨리... 빨리 벗겨라! 어, 벗겨라! 벗겨라! 그 외에 벗어봐, 벗어봐! 어? 벗어봐! 어? 왜? 왜? 너 왜 오빠를 이렇게... 어? 오빠가 원래 굉장히... 마초스러운 면이 있거든? 너 몰라서 그래. 어? 왜 몰라? 왜 몰라? 왜 몰라? 왜 몰라? 왜 몰라? 형, 뒤로는 안 해. 형님 지금 뒤에서 물어봐라. 어? 아, 몰라! 아, 나 아아! 이건 왜? 형, 이거 괜찮아, 나도! 네가 몰라서 몰라서... 알아! 오, 안 피해해! 안 피해해! 안 피해해! 왜 몰라! 어? 알아! 왜 모르지? 저 그랬으면 뒤로 물어 놓는 건 아니었잖아요? 왜 모르잖아! 오, 안 피해해해! 나 당황했어! 시영아! 시영아! 난 피하지 않은데 이까? 나 왜 그래? 나도 피하지 않아! 아 진짜? 어, 나도 피하지 않아! 나도 피하지 않아! 나도 피하지 않아! 난 안 피해했어! 졌어? 아, 졌어! 나 아까 먹은 게 다시 돌아왔어! 먹은 게 다 기운이 떨어졌어! 나 오늘 너를 위해 뭐든지 다 해줄 수 있어! 뭐든지? 어, 오늘은 난 낭만 성전이 있어! 낭만 성전이 있어! 어! 아직 엄청 많이 남았거든? 응! 이제 그거 내려놓고 내려놔! 그거 뭔데? 방심은 근무해 심쿵남! 예고 없이 훅 들어오는 둘 직구가 매력적! 내 가방 어디 갔지? 아, 일단...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왜? 아니에요! 침대래, 침대래, 침대래! 다 챙겨놔야겠어! 이건 오늘 낭만 성전을 보여주기 위한 1단계에 불과해! 그래서 이제 그거 내려놓고 내려놔! 아, 그거 여기서밖에 안 돼! 옷길 봐! 거짓말 치지 마! 하, 진짜 뜨거워! 이거 다 챙겨갖고 와! 주송주송 약 사가는 거 봐! 하하하하하하하하 신났죠 뭐, 저거? 정말 저는 조이 손에 놀아나고 있는 것 같아! 하하하하하하 어떻게 했어요? 제가 오빠인데... 저 줘야지! 하하하하하하 뭐냐, 이게? 야, 무심하게 가방 들어준다! 어? 나 주머니가 허전한데 늦은지 말든지... 하하하하하하